3번 매트 44번 경기입니다. 그럼 이번 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5번 매트 55번 경기입니다. Q. TTION KOREA 만족 조인준님 2번 매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Q. TTION KOREA 만족 조인준님 Q. TTION KOREA 만족 조인준님 2번 매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리가 얇힌 거에요 영리가 얇힌 거에요 아 몰라 consideration 뭐 아 2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